전에 배송비 한 번에 몇 개까지 담아봤나? 흠... 일반 배송! 사면 내고! 사면 내고! 난 한 개를 넘는 걸 보고 싶었어. 옥션 스마트 배송! 더 많이! 다양하게! 사모도! 옥션 스마트 배송! 이것저것 다 담아도 배송비는 딱 한 번 말! 참 게다가 6월엔 그 한 번 마저 공짜! 옥션 스마트 배송 챌린지! 뭐 하나 안 가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